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117조 445억 원 대비 내년도에는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이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 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대응,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중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 지원의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2,477억 원 증가한 2조 5,3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대비 9,489억 원 증가한 8조 4,9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 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장애인기업 수출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30개사를 9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품목과 타겟 국가 선정, 해외 마케팅 전략, 바이오 발굴과 응대 방법, 수출 절차와 계약 협상 등에 관해 기업 시장 분석에 기반한 1대1 자문을 지원합니다. 자부담 비용은 없으며 업체별 선호에 따라 온, 오프라인 진행을 선택할 수 있어 소재지나 이동 불편에 따른 제약도 해소했습니다. 신청 서류를 비롯한 세부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수출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싶어도 기회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장애인기업이 많은 만큼 센터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 귀하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에 도전합니다. 원유민은 프랑스 파리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선수촌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IPC 선수위원은 지난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때 신설된 자리로 IPC 위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요. 선수를 대표해 세계 장애인 체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소리를 대는 역할을 합니다. 원유민이 선수위원회 꿈을 이루기 위해선 25명의 후보 중 6명 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후보는 9월 5일까지 선거 유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보 활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투표 결과는 9월 8일 폐회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